아 지금 맨정신 아니에요 그러면? 아 맨정신이죠 술 얼마 안 먹어줘 그냥 조금씩 조금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BJ다 BJ다 BJ BJ 뭐라고요 BJ 누구요? 정원이 BJ 뭐라고요? 정원 정원이? 아 정원님 BJ 정원님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들 BJ 정원님이라고? 아 정원님이요 어 뭐야 아 잠깐만 인사 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정원님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저 BJ혜씨입니다 저 BJ혜씨입니다 어 해시 얘들 BJ 아 BJ예요? 같이 나가야지 같이 나가야지 합방 합방 같이 같이 안녕하세요 오늘 복장 좋다 해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시요 해시 BJ혜씨랑 BJ정원님 다들 서울 살아요? 경기도 살아요 경기도 어 저도 경기도 아 경기도 살아요? 아 경기도 살아요? 아 경기도 살아요? 아 그럼 오늘 뭐 이태원에 뭐 놀러 온 겁니까? 네 놀러 왔어요 아 이태원에? 아 둘이 합방 하려고? 오늘 컨텐츠 뭡니까? 오늘 없어요 그냥 아 그냥 이렇게? 이태원 바이브를 즐기는 거? 야방 야방 아 근데 진짜 두 분 몸매가 몸매가 오늘 막 막 저희 망사 맞춰 입었거든요 아 망사 맞춰 입었어요? 보여줘요 보여줘요 흑역사 아 뭐 뭐 흑역사 아니에요? 아 이게 왜 흑역사에요? 저희 노출을 원래 안 하는 DJ이어가지고 아 노출 안 해요? 오늘 노출 심한데요? 원래 그냥 노출 원래 안 해요 전 최초 노출 아 그래요? 근데 노출을 하면 시청자들이 좀 많아질 거 같긴 한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약간 노렸어요 아 오늘 좀 노렸어요? 오늘 할로윈이니까 아 할로윈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다들 되게 밝으시다 언제 오셨어요? 네? 저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디 가실게요? 제가 한번 돌고 있어요 인터뷰 하려면서 어디 갈려고요? 200호 오빠 안 노출? 저도 밑에서 쭉 올라왔어요 아 쭉 올라왔어요? 밥 먹었어요? 아 저희 술 먹었어요 아 술 먹었어요? 맨정신으로는 방송 못 할 거 같아서 그냥 한 병으로 저희가 야방을 잘 못 해가지고 아 지금 맨정신 아니에요 그러면? 아 맨정신이죠 아 맨정신이죠 아 맨정신 아 맨정신 그냥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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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그냥 아 이 친구들 텐션 좋은 친구들이다 오 차 온다 차 온다 옆으로 장갑만 비켜봐요 두 분 유튜브도 해요? 네 아 그래요? 이제 시작했어요 저는 유튜브도 안 해요 아 그래요? 저는 졸업하고 스코가 이미 술친 거 같다고요 아직 학생이에요? 저는 대학생 아 대학생이에요? 이제 막학기 졸업해요 두 분 다 몇 살이에요 지금? 21살 21살이고 23살 23살 방송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? 3월 4월 3월 4월 3월 4월에 시작했고 올해 아 다들 얼마 안 되셨네 콘텐츠는 어떤 콘텐츠에요? 얘기해요? 홍보해요? 소통 소통 게임 소통이랑 게임 저는 소통은 술 먹방 소통이랑 술 먹방 아 근데 약간 좀 술 취해 있는 거 같은 느낌긴 해요 아니에요 취하지는 않았어요 코에 분장해서 아니 내 뜻은 술이 안 취해도 텐션이 그냥 취해 있는 거 같다 그런 느낌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? 본인이 제일 잘하는 리액션 한 게 시그니처 리액션 한 게 보여줘요 나 시그니처 그거 하다 올리고 오오 좋아요 좋아요 그런 거 좋아 뭐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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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그니처 하나뿐인 77이거든요 네 77만 하고 진짜 별거 없는데? 해줘요 해줘요 하다 올리고 언니 대륙만 비춰야지 아 이때 이때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이때 이때 어떻게 하다 올리고 하다 더 나 하다 이거부터 오 괜찮은데? 괜찮아요 네 그건 몇 개 리액션이에요? 이거는 하나뿐인 77개 177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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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77개? 네 오늘 이후로는 이렇게 노출 의상을 볼 수 없는 거예요? 저희는 원래 노출 잘하네요 아 진짜요? 아 아 아 또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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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목소리가 되게 귀여우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리액션도 짧지만 되게 귀엽다 아 그래요? 네 남친구 있어요 없어요? 없어요 없다고 하겠지 있어도 전화번호 보실래요? 제가 아는데 없어요 아 진짜 없어요 아 여기도 있어요? 없었어요 그냥 없었어요 아 무슨? 여자친구 있어요?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? 없어요 없었어요? 아 있었는데? 아니 없어요 그냥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? 아니 없어요 아마 아직 안 태어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아 그 정도의 연화를 원해요? 아 저는 연상 좋아합니다 아 연상 좋아해요? 몇 살 연상까지 가는 거예요? 저는 띠동가 띠동가? 몇 살인데요? 저 23살 아 35살 35살 가능하다 아 그렇구나 네 저 34살인데 어떻게 생각해요? 가능하네 아 커트라인 딱 2대대 좋은데? 아 우리 감색이님이 열기를 아 우리 연인 포스 한번 지워볼까요?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달달하게 아 우리 나이 중에 데이터 방송 한번 할까요? 아 그거는 그건 별로예요? 여자가 많으시더라고요 네? 여자만 남자만 안 미안해가지고 이뻐 여자 존나 많아 아 맞아 그래서 약간 혜수님 좀 보여줘요 혜수님 리액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혜수님 혜수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오오 혜수님 혜수님 안 어서오는데 어서오세요 이게 시그니처예요? 네 시그니처 100개 통팩 가입하면 이거 해드립니다 아 우리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합방 한번 하자 아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진짜로 진짜로 너희들 보고 귀엽대 에듀하고 인형 났대 인형 났대 잼겨놀아 네 열심히 사랑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옷 챙겨야지 이따 또 봬요 그래 언제 가시려고요? 난 여기서 계속 돌거야 나요 어 그래 그래 잼겨놀아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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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